중국어로 퐁려 니하오 하우치우 부찐 너희들 덕분에 내가 중국 잘 여행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Xie xie 중국아 오늘 중국 친구가 우리 집에 오는데 여기 원주에서 다 쉐쌩 리우 쉐쌩 리우 쉐쌩 그래서 왕판 한국식 일반식 가정식 백반을 해줄건데 그중에 내가 할거는 오늘 돼지고기를 양념한 제육볶음을 하려고 해요. 제육볶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추장 양념을 할겁니다. 이렇게 한 수저 두 수저 정도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만든 매실청 몇번 넣는거에요? 매실청을 세숟가락 넣을거에요. 수앗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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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수저 신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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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게 이게 강황가루인데 카레 카레 이게 몸에 참 좋은거에요. 이게 냄새를 없애는게 되게 좋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작은 스푼으로 두개 넣을겁니다. 간장을 고추장 푸던 숟가락으로 두개 반정도 넣을게요. 이거를 이렇게 저어요. 바위탄 자 띠 이즈 왜 이렇게 하고 라조분 소스 워 양 양 양 아니 쌈분 매운거 아니야? 매울거 같은데? 닭고추장 이거 수입이야 도시 수입이야 도시 수입이야 전부 수입이야 뭐 창이 창 이거 진짜 간단해 이젠 또어 이젠 또어 이젠 또어 저거에다가 저거 라조장 산완 수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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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이분 간장 라조장 간장 장요 장요 저것은 쌍분 하여 저것은 바위탄 바위탄 저건 이분 또 이거 없어도 안 넣으면 돼서 이게 거의 부용 부용도 거의 이거 없을 때는 이걸 한개 더 넣으면 돼요 이건 양분도 이것도 없어도 돼서 이거도 없을 경우에 리몬 파이조 요마 파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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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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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엄마 못 마시잖아, 술을? 못 마시는데 내가 술을 그어, 부어 그어, 단스, 시양하오. 저것은 이것도, 이것도. 봐봐. 이거 강황. 이거 안 넣어도 돼, 넣지 마. 4개, 5개만 넣어봅시다. 그거를 뭐하냐? 저물저물. 저물저물. 중국어다평양. 와, 시양시장, 정말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나를 많이 사랑해 줘서 이렇게 팔로우도 많아지고. 맞어, 지금 7만7천이야. 팔로우도 많아지고 또 하이요, 중국도 갔다오고. 매이텐샹. 감사합니다. 주로 준비하올라. 동샷, 차오차오. 일단 짜이제. 오늘의 첫 영상에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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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오늘 우리의 친구가 왔어요. 중국의 친구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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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공금. 한국은 사람이 저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너무41일kg. 너무 어머! 내꺼? 내꺼래 이거 내꺼? 이거 이모님의 해치러! 좋아해서... 일본에 중국 가서 해치러! 너무 놀랬어 어...我知道... 그래서... 해치러! 해치러! 소스! 소스! 엄마! 이거 산다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중국의 친구 홍웨이 여기가 왔다! 여기가 왔다! 여기가 왔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엄마가 왔다! 엄마가 왔다! 엄마가 왔다! 엄마가 왔다! 고생하겠다! 말 못해! 엄마! 중국도 없지 마!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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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중국은! εδώ와서 너희가 들어온다고! Fake tea 여기다 설탕 씨 소스를 냈어! 새우 만들어서 국물을 만들어서 해ivia mog네 greedy 엄마가ivat 애발맛이야! 치즈김치볶음밥 저거 냈어! 해먹었어? 해먹었어? 사람들이 엄마 엄청 부러워하겠다 엄마 음식 엄청 먹고 싶어 하는데 하하하하 홍요 홍래 저거 주려고 내가 된장국을 끓이고 있어요 제육볶음하고 된장하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반찬하고 그렇게 먹을 거예요 기다리세요 이거를 미국 주시옵 당장 허 이게 무슨 뭐지? 쌈매탕 엄마 좋아할 거야? 새콤새콤한 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쌈매탕 이제 볶고 나서 양총 양파 빵 머구 그다음에 동샤 그리고 따총은 조금 이따 내가 넣겠어요 다총은 색이 잘 된다 또 오자마자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어딘가 나이가 잘 되었다 전엔 사과를 좋아해 그러면 저녁을 좋아해 저녁을 좋아해 저녁을 좋아해 저녁을 좋아해 저녁을 좋아해 이거 하이딜 로우 보고 35만원 아이야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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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37만원이나? 빨리 중국의 친구들 감사합니다 왜요? 님보 도착 이후로 영상 놈두看看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왜 빨리 말하는 거야 빨리 말하는 거야 아는 말이야 아는 말이야 나 다 먹기서 눈을 감아 Jeff 우리야 네 아니 안 answered 마침내 다시 만남 아멘 아멘 아멘